검찰 독재로 규정을 하게 되어버리니까 위법 혐의가 있는 분들, 재판을 받는 분들 모두가 지금 다 나는 검찰에게 탄압받고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다 출마를 하시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전략을 잘못 졌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억울함을 선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공천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조국이 신당 띄우자 뇌물 혐의 노웅래도 출마. 어제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더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냐? 노웅래 의원이었는데요. 노웅래 의원의 출사표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맞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규정에 따른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만 혼자 싸우지 않게 외롭게 혼자 싸우지 않고 우리 같이 싸울 수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어야 된다. 장현주 변호사님. 노웅래 의원은 근데 저희도 그때 방송했었던 것 같은데 재판부에 제가 돈을 받은 건 맞다고도 의견서를 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는 당연히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고 있고 당원당규상의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셔도 그렇다고 해서 공천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마 선언을 하시거나 공천을 신청하는 것 개인의 자유인 것이고 개인의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당에서 시스템 공천 시스템 하에서 과연 공천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는 경선에 붙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 차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공천 신청을 하시고 출마 선언을 한 것만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당 내에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하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농래 의원에게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라 모든 의원들 또는 모든 도전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기준에 맞게 공천이 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는 출마는 자유 하지만 당한 시스템 공천인데 라는 말씀으로 지금 사실 들립니다. 다음 기사를 이어서 보시죠. 이재명 대표 어젯밤 심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심야 회의에서 농래, 기동민 등 현역 컷오프 논의. 현역 의원들 컷오프를 논의했고 여기서 거론된 사람이 앞서 본 농래 의원 그리고 기동민 의원 그리고 재선 기동민 의원과 비례 이수진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과 비례 이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라임 사태 관련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농래 의원도 지금 기소 상태, 기동민, 이수진 의원도 기소 상태.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컷오프 얘기가 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약간 엽기로 좀 셀 수 있긴 한데 농래 의원, 기동민 의원, 여기서 이수진 의원도 같이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김윤영 대변인님, 기동민 의원과 비례 이수진 의원은 약간 또 별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최근에 이수진 의원이 지역구 출발 지역구로 옮겼거든요. 서대문 갑으로 갔다가 우상호 의원 지역구였다가 윤영찬 의원이 성남 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찐명이라서 비명, 타겟을 옮긴 거 아니냐고 있었던 이수진 의원도 배제가 될 것이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민주당에서 검찰 독재, 이번 선거를 검찰 독재와의 싸움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로 규정을 하게 되어버리니까 위법 혐의가 있는 분들, 재판을 받는 분들 모두가 지금 다 나는 검찰에게 탄압받고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다 출마를 하시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전략을 잘못 졌다는 생각도 들고 비록 저희 정당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성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분들이 이런 사법 리스크가, 사법 혐의를 받고 있으면 보통적인 상식이라면 죄송하거나 자신의 공적인 일을 간두는 게 맞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준호 위원님, 짧게. 지금 민주당이 검찰 독재 프레임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받는 사람들이 다 나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좀 전에 우리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억울함을 선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공천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컷오프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컷오프라는 건 지금 지도부가 결정, 최종적으로는 결정하겠습니다만 다양한 과정들이 있어요. 저희 공천심사위원회에서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난 이후에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컷오프가 완전 목전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단계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거론된 실명이 거론된 이런 노홍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등이 컷오프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노홍래 의원 말고 또 저도 출마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성윤, 지금 현재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있죠. 이성윤 의원, 총선 출마 선언 이성윤, 조국신당은 중요한 선택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 선언 얘기 같이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전철 정권을,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이 되겠습니다. 혹시 조국신당에 합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국신당에 참여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선택지인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이성윤 검사장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현주 변호사님, 징계위가 어제 법무부에서 열렸는데 본인 징계위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징계위가 법무부에서 열렸는데 법무부 앞에서 이 기자들이 붙었을 때 그때 출마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인데 본인 징계위는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징계위에 참석을 안 한 이유야 지금으로서는 알기는 어려운데요. 아마도 이성윤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징계위원회의 판단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징계가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의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성윤 연구위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가 없어진 것이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지금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계위원회에 가서 다투거나 이런 부분들로서는 본인의 명예를 회복한다든지 본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로서 또 출마 선언까지도 지금 나아간 것으로 봐야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조국 신당이 중요한 선택지라는 발언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결국 이성윤 위원이 출마를 선언을 해서 민주당에서 배지를 다른 것을 도전하실 것인지 어느 당으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 조국 신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성윤 위원회의 어떤 출마의 변이라든지 또는 출마의 어떤 기치가 반윤정서, 정권심판론, 결국 검사, 독재, 청산 이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공격수가 될 거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반윤 그리고 검찰 독재라는 이런 프레임을 걸고 선봉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게 명확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ses